인지는 간대에 오는 기록이 발만 넘겨 대말이 올 때까지 흔들림을 통해 올 한 19일 자본의 앞질반은 새들이닥 정권을 벌어냅시다. 자본독재에 맞서서 민주관 생존권과 민주관리를 잭취하고 사회의 민주적 재평가, 민중주권을 회복하는 사회의 대변역으로 힘차게 투쟁하는 새해를 만들어냅시다. 오래 견뎌왔던 우리 민중들의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하는 중요한 길목이 될 것입니다. 더 이상 이제 박근혜 새누리당이 재집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반드시 없어야 한다는 결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친일의 뿌리 그리고 내국 정권 그리고 독재, 유신독재의 부활 우리는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. 여러분 12월 19일 박근혜 새누리당을 몰락시키고 반드시 정권교체 함께 만들어냅시다. 새누리당 심판하고 세상을 바꾸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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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살겠다! 강아움죠! 바람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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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at! 백centric public mind 미니 și 성 minha alc ! 今 지문 한미 FTA 폐기하고 한중 FTA 중단하라